정말 애교를 못 부려요? 네, 애교가 없습니다. 아깝다, 진짜 애교가 쑥쑥하다. 그러면 애교를 한번 배워보죠. 애교하면 또 김신영 씨 아니겠습니까? 김신영 씨. 일단 말할 때 없습니다. 이렇게 하면 정말 애교가 없어요. 혀를 조금만 내밀어주세요. 애교 있어요? 애교 있어요? 저요? 또 없는데. 아니, 그렇게. 이렇게 하고 안녕하세요, 애교의 승호입니다. 이기보다 조금 어깨를 조금 위로 올리세요. 올려봐, 해봐봐요. 귓 끝에 귓볼까지 어깨를 딱 올리시고. 해봐요, 자. 안녕하세요, 애교의 승호입니다. 해봐, 승호 씨 한번 해봐요. 해봐요. 준희 좀 시켜봐요. 저희 애교 담당입니다, 팀은. 아, 진짜요? 준희, 좀 해봐요. 인사 시작. 안녕하세요, 암블러저 준희예요. 임혜진 씨. 그 모습도 한번 해봐요. 임혜진 씨가 지금 너무 턱받치고.